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파월의 발언, 곧 금리나 있을 것이다, 아니다, 9월에 있을 것이다, 혹은 물가가 안정화되는가, 고용침체 오는가, 미국 경제 어떤가, 이런 여러 미국 경제를 판단할 만한 여러 파월의 진단, 그리고 파월의 여러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하는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기 판단과 금리에 대한 스탠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이게 테스티모니, 테스티파이, 테스티파이는 증언하다, 테스티모니는 증언식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어디서? 상원,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언, 그러니까 결국 파월의 발언, 발언인데 솔직히 얘기해야겠죠? 증언. 그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스티모니 하면 첫 번째가, 예를 들어 상원은행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긴장된 자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를, 따가운 시선을 보면서 또 상, 하원, 의원 중에는 소위 여당도 있지만 야당도 있으니까 의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정치적으로 금리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국회의원들의 굉장히 날카로운 여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법사위원회가 있고, 방통위원회가 있고 국회 내에서 각 부문별로 해당 대상 정부의 공직자들이나 증인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신문하듯이.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발언들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사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의 의견,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상, 하원 의원들에게 제출할 통화정책 보고서가 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이미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을 것이고 의원들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명확히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소위 청문회 같은 곳에서 그 보고서에 기초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잠깐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눈에 띄게 완화되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약간의 추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FMC의 목표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지속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다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우리 금리를 목표 범위 하향 조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강한 확신이, 지금도 확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 범위는 입수되는 데이터나 변화하는 전망이나 또 그 밖의 여러 리스크들이 있죠.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균형있게 신중하게 평가하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이 통화정책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준칙금리,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적정한 금리가 어떤 수준이냐 이런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이 초록색입니다. 5.5%까지 인상했다가 계속 동결해왔죠. 그런데 테일러 룰이라든가 또 어드저스틴 테일러 룰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룰의 기초에서 준칙금리를 추정해봤는데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룰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서는 지금의 룰을 넘어선 수준에 충분히 이게 뭐예요?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히 제약적인 편이다라는 것을 파월이 주장하기에 근거가 될 만한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5.5%보다는 예를 들면 5.25% 혹은 5%가 더 적절한 금리일 수도 있다.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고용을 더 추가적인 둔화를 시킨다거나 경기가 더 둔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어떤 그래프의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고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의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증언을 하기 전에 보통 뭐부터 합니까? 모두 발언부터 해요. 그 모두 발언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그 다음 상하원 의원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그 답변 내용이 모두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모두 발언을 중심으로 연준이 혹은 제롬 파월이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얼만큼 내비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 내용이에요. 저를 잠깐 없애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연준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촉진이라는 양대책무에 전념하고 있다. 항상 해오던 얘기죠. 물가 안정도 중요하고 완전 고용도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물가 안정만 중요한 게 아니다. 고용도 중요하다. 근데 물가가 안정됐는데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가보다는 고용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이게 피버팅인 거예요.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물가만 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물가만 보고 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용이 다소 악화되고 있으니 이것도 또 중요하니 당연히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경제는 FMC의 2% 목표 물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시장이 환호한 겁니다.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식어가고 있다. 여전히 강세지만 다소 식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간 리스크가 보다 나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고용은 여전히 완전 고용이니까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나, 제론 파월, 연준 의장 물가 안정 목표, 완전 고용 목표 둘 다 이룬 사람이야. 굳이 따지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겠어? 나니까 잡는 거야. 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따가 다른 지표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일자리 증감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일자리 증감을 보시면 어쨌든 일자리 증가세가 이렇게 높아지다가 제가 이걸 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자리 증가세가 나름 이렇게 높아지다가 잠깐만요. 펜을 빨간색으로 추세적으로 보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높아지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향환장화되는 그림은 거의 확실하고요. 5월보다도 취업자 증감이 낮아진 것은 어쨌든 지금도 일자리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미국 고용 괜찮아. 완전 고용 맞아. 그러나 추세적으로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발언의 발언을 해석하는 거예요. 미국 노동부가 계속 발표하고 있는 구인 이직 보고서 상에서 발표되고 있는 신규 잡 오프닝이라고 볼까요? 신규 잡 오프닝 건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본다면 이게 구인 건수예요. 특히 구인 건수도 추세적으로 늘어나다가 그죠? 이때 코로나19로 구인 건수가 거의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구인 건수가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죠. 근데 22년부터 고물가 찾아오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면서 구인 건수가 어쨌든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에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민간 고용의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추세적으로 이렇게 비농업 부문 고용이 ADP 기준으로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게 고용이 어쨌든 아직도 완전 고용에 해당되지만 큰 문제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점차 식어가고 이걸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고용이 심각하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피버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대변해주는 고용 지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 내용에서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제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전망도 중요한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GDP 성장률을 보아도 하반기 매우 인상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좀 완만해진 것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 수요도 탄탄하고 그죠? 여전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아직까지 자본 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주택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여건 개선은 지난 1년간 수요 회복과 미국 경제에 뛰어난 성과를 바쳐왔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리를 해본다면 미국 분기별 성장률이 23년 3, 4분기 동안에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인상적인 강세 인상적인 강세를 보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4년 1분기 들어서 보시면 1분기 들어서 상반기에는 완만해진 것을 보인다. 완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 2분기에 GDP 나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대략 1% 중반에서 2%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건했던 이런 경제에서 다소 경제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이 정도면 견조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혹은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성급히 금리 인할 할 만한 여건은 아니다. 고용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니 성급히 금리 인할 만한 여건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물가는 물가대로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찾아왔고 그리고 경기는 다소 이제 둔화되는 흐름이고 고용도 이제 둔화되는 흐름이니까 이제 물가 잡았으니 고용 챙기겠다. 이렇게 의견을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두 발언 중에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에 강하지만 과열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회복됐다. 여러 지표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데 특히 실업률 6월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4.1%를 기록했지만 상반기에 평균 22만 개 정도 증가했으니까 아직도 노동시장이 탄탄하다. 강한 일자리 창출세 이게 이어지고 있고 근로자 공급 증가세가 수반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견조한 속도로 또 이민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외국에서 foreign bor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domestic bor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외국에서 태어난 인력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됐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또 구인 구직 격차가 정점에서 크게 줄어서 약간 지금 높은 수준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인 거죠. 실업률이 4.1%에 거의 지금 기록했어요. 6월 기준으로 근데 실업률이 기존에 비하면 3.5%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실업률이 올라간 거고요. 최근 직전 세 달 동안의 실업률 평균치가 3.9니까 이것에 비하면 0.2% 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샵 룰에 따르면 직전 4의 달 동안의 실업률 평균치가 있죠. 그거보다 최근 실업률이 만약에 0.5% 포인트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강한 경기침체로 전개될 수 있다는 시그널 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샤미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것에 부합할 만큼 경기가 강한 침체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고용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성급히 금리 날 상황은 아닌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모두 발언들을 좀 들으셨는데요. 이 모두 발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모두 발언이 어쨌든 고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물가에 대한 판단 인 거잖아요. 제론 파울은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를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역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년간 현저히 완화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환호한 거예요. 확실히 완화됐다라고 파월도 인정하니까 2% 장기 목표치를 아직도 상회하고 있다. 거의 다가오고는 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6%까지 왔다. 올해 초에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했지만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세의 흐름이 좀 더뎠지만 범피했지만 울퉁불퉁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물가의 추가적인 안정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드리면 PCE 기준으로 24년 상반기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불안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원 물가 상승률도 잘 안 떨어지고 2.8을 오랫동안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24년 하반기 들어서 이게 또 하반기에 가까워지면서 최근에는 2.6% 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에 해당하는 2%에 완전히 부합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2.4% 까지 도래되면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 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좀 들었고요. 이 모두 발언 중에 마지막이죠. 그러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모두 발언 이 모두 발언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화정책기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MC의 통화정책결정은 미국 국민들을 위한 완전고용 물가안정촉진이라는 양대책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도움이 되도록 기준금리를 긴축적으로 운영했었고 그리고 5.5%를 그동안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또 운영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FMC의 제약적인 통화정책기조는 지금 제약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현재 5.5%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또 경기를 다소 둔화시키는 제약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방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여건이 보다 나은 균형으로 나아가고 인플레이션의 하방압력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의 5.5%가 그러니까 당연히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덕분에 물가상승률이 2%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찾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두 발언 내용이고요. 모두 발언에서 거의 핵심이 될 만한 발언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하게 2%로 향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는 뜻이에요. 7월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7, 8월 동안에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뭐에 대한 물가 안정이 됐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추가적인 물가 안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밑줄 꺼놨죠.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들은 약간의 추가 진전을 보여주고 있고 보다 많은 양호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양호한 데이터를 본다면 그 보다 양호한 데이터가 뭐죠? CPI 데이터죠. PC 데이터죠. 고용지표죠. PPI 지표죠. 이런 물가나 혹은 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 그래도 물가는 확실히 잡히네. 고용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불안해지고 있네. 그러면 금리인하를 단행할 만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확신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한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정말 많은 모두 발언 후에 많은 의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 답변은 사실 이 모두 발언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발언 내용을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그 중요한 발언은 바로 주요 질의 및 답변 중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변이 뭐라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독립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공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오늘 한 구독자분이 댓글로 이창용 총재가 DSR을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엄격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이고 DSR을 조정하는 것은 금융 정책이기 때문에 금융위 소관이지 하는 총재의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금융 정책에 해당되는 DSR 특히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그런 걸 좀 보면서 그것에 맞는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지 직접 DSR을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이 파월이 발언한 이 마지막 이 문장 금리인하 11월 대선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9월에 금리인하설이 돌고 있는데 혹시 11월 대선을 앞에다 두고 바이든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나 아니면 국민들이 더 선호하는 금리인하를 정치적으로 단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대선과 관계없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물가나 고용이나 그러니까 물가안정, 경기안정, 금융안정 이 세 가지 목표하에 통화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말 많은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총론적으로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물가안정에 진전은 있다. 그리고 하반기 어느 때는 아마도 목표하는 물가수준에 거의 부합할 것으로 본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7월 금리난은 아니다. 뉘앙스고 다만 추가적인 진전이 있고 몇 개의 추가적인 데이터만 본다면 확신을 갖고 금리난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의 총론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 인하설에 굉장히 강한 무게를 둘 그러니까 파울은 결국 9월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런 근거하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확신이 S&P500을 역사상 정점으로 갱신케 만들고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에 저축했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빼서 주식시장으로 옮겨놓게 만드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제롬 파울의 의견에 대해서 분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중이지만 녹화용으로도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녹화 말미니까 책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추셔야 될 한 가지 소양이 경제의 언어예요. 경제의 언어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제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제 입문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제 입문서를 읽으신 다음에 신문을 읽으시든 저의 강의를 들으시든 다른 어떤 응용서를 보시든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이나 평가를 들으시든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내 것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문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보신 분들은 경제 전망서를 역시 보시길 바라고요. 응용서인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나 현재 어느 지점이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좀 가늠하시고요. 또 저는 25년 전망서 발행을 딱 두 달 정도 앞에 앞두고 있는데 24년 전망서 한번 보시고 25년 전망서 모으시고 2050년 전망까지 함께 모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9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책 발간 기념 오프라인 특강을 좀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토요일 일정 한번 체크해 두시고 오셔서 사인도 받으시고 경제 전망에 대한 강의와 여러분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화 마무리 하겠고요. 인사드리면서 라이브는 계속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